이제 공룡으로 배틀을 하는 거랬나? 네. 단, 배틀 상대가 필요하죠. 재미있겠군. 왕자님! 상어가 있습니다! 상어? 애기 상어입니다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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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! 상어라니! 어엿한 공룡인 크로노사우루스에게! 크로노사우루스라고? 그렇습니다, 왕자님. 그것도 타이뉴스어다! 여기로 몰아넣도록! 예, 알겠습니다! 왕자님, 지금입니다! 좋았어! 너도 내 거다! 벌써 두 마리라, 괜찮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